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에 있는 바게트빵을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받은 거라 3개밖에 없습니다. 마늘빵이거든요. 바게트 마늘빵. 먹어볼게. 김말 필요없어. 먹어봐요. 빠삭빠삭해. 촉촉하고 마늘 부분이. 일반 빵집에서 파는 것보다 고급지고. 맛있어요. 불스탄맛 나긴 해. 계란물맛도 조금 나고. 마시고 먹을만하다. 이제 소견이에요. 짠느낌도 나기도. 이렇게. 밀살라고 친거고. 밥을 제가 안먹어가지고. 내가 먹어서 치울거에요. 맛있어요. 우유랑 먹어도 맛있네. 살기우유. 굿. 과장은 자리가 제일 맛있다. 빠삭빠삭해서. 좋아. 촉촉하고 바삭함에. 좋아. 다리 좋아져. 맛있어. 굿. 고맙습니다.